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주장이 난무하는 세상이고 또 세금을 마구잡이로 써도 돈은 항상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랏돈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마치 공돈인 것처럼 세금을 마구 뿌리 제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 산업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문제처럼 속속들이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업가들 그것도 아주 열심히 살아온 사업가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실제로 현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주 잘 이해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사업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제조업을 해온 40대 한 사장님을 만나서 진솔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조업, 제조업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도 하고 또 피부로 느끼고 계신 것이지만 40대 중반의 젊은 사업가를 통해서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 생산 현장은 빠른 속도로 허물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 사업가 입에서 그냥 몇 번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제조 현장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은 대기업이나 중경기업 등의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이었습니다. 옳은 단가 때문에 도저히 재산성을 맞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공단에 가보면 헐값으로 쏟아져 나오는 공작기계들이 절배할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의 뿌리사업에 해당하는 이른바 부품, 소재사업들이 빠른 속도로 허물어져 내리고 있다 이런 증거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완제품 생산업체들은 부품업체보다 조금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그냥 복제품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부품이나 소재 생산을 주로 중국 쪽으로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도도 가능하지만 인도는 전달받는 시간들이 굉장히 꽤 길기 때문에 중국에서 결국은 많은 것을 들여다 올 수밖에 없는데 중국에서 부품을 도입하고 결정한 것은 중국 사람들이 복제품을 대량 생산해 낼 것이다 이런 각오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달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달리 한국에서는 최산성을 맞추기 위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래도 제조업의 경우는 단순 제품을 그렇게 하더라도 신제품의 경우나 혁신을 계속해 나가려면 자체적으로 국내에 부품 조달이 가능한 업체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점점 가능한 일이 될 수 없는 상황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 부품 그리고 완제품 생산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허물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장님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생산해오던 부가가채 좀 낮은 상품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그냥 아웃소싱을 해서 조달할 수가 있는데 좀 신제품을 만들게 되면 국내에 일종의 산업 생태계가 잘 구성돼 가지고 소재나 부품을 즉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러면 새로운 종류의 신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최저임금 급등으로 가장 크게 덕을 본 사람은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그 40대 사장님의 말씀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철학이 현직권층의 철학이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얼마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잘해주는 나라가 되었는지 현장에서 조금만 다치더라도 1천만 원 정도를 걷더니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돈이면 본국에서는 거의 1억 원 정도에 상당합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완전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 사장님은 한탄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은 현장에서 근로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납기에 맞추려면 더 일을 좀 더 해야 되는데 퇴근시간이 되면 땡하고 다 퇴근해버립니다. 납기를 맞추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저 혼자서 저녁에 남아서 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빠른 납기를 무기로 해서 지금까지 성장해왔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무엇을 갖고 경쟁국들과 다투어야 될지 저는 통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40대 사장님만 말씀을 합니다. 종업원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 그런 중소규모의 기업들 가운데 꽤 큰 기업이죠. 제조업으로. 그 다음 여덟 번째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예전에 번 돈으로 그냥 빌딩 사고 그렇게 좀 편하게 살지 왜 그렇게 자꾸 투자해서 골치를 썩입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장님은 그래도 인생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무슨 놈의 규제가 그렇게 많은지 배기가스 전문 직원이 있어야 되고 또 무슨 직원이 있어야 되고 또 무슨 규제 전문 직원이 해서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어려워지더라도 사람을 줄일 수 없는 인력이 너무 많다는 거죠. 고정비 부담이 굉장히 큰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환경구제는 오히려 미국보다도 더 세게 유럽 쪽으로 따라가게 되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 규제를 다 맞추어서 재산성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는데 공박사님이 나서서 좀 나라가 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듭 그 사업가 이야기는 제조업의 생산 현장을 기준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것이 그 학교를 대학조차 진학하지 않고 바로 고등학교를 마치고 현장에 뛰어들어서 상당한 그런 반듯한 회사를 만든 40대 중반의 사장님이 내린 결론은 그냥 이 정부 들어서 다 현장은 허물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엇이 남을 수 있을지 자기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좀 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저런 사람이 좀 이렇게 마음껏 자기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사업을 얼마나 키웠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양반이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펼칠 수 있는 그런 나라에 났으면 얼마나 더 사업을 키워가지고 자기도 유익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용기회뿐만 아니고 가능성의 문을 열어줬겠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모든 부분들이 다 평온하게 돌아가는 것이지만 그 생산 현장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을 보면 이제 남을 게 뭐가 있겠냐 4.25 총선의 개표 조작 의혹 때문에 세상이 시끌시끌하지만 다른 한 견에는 한국이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 되겠는가 경제 철학이나 노선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지금 집권 세력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무역으로 해서 사는 나라가 무역에서 이길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오히려 무역을 잘 안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니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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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